비밀 당황하자 자리도 없고 아니 자리도 없고 어 자리도 없어 이거 이거 쓰랄떼기 없이 열떼기 되는거 있죠 여러분 그럼 이런거 열떼기 아르벨로아 같은것만 그냥 빨리 털어낸 융베리 패키지인줄 알았네 와 이런거만 없애버리자 이런거 어 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하자 패키지 간 다음에 돈 만든 다음에 빨리 비에려 가자 나도 오늘 이게 시간이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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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시장 만땅채서 안올라가잖아 그것때문은 거잖아 고겸이 형은 소통이 존나 안되는데 진짜 채팅 안보나? 니 채팅만 안보는거야 형 다 보고있어 야 이제 진부하지도 않냐 내가 건빵만 씹는다니 이런 개소리였네 고겸이 형은 소통이 존나 안되는데 진짜 채팅 안보나? 깔끔하게 4카팀은 1억이야? 4카에 2카우쳐서 5카우 찾아오는가? 쓰면 대박이긴하지 오우 이걸또? 쫄려서 강포 써버리기 아 떴네 이게 강포가 위대한것같아 아무리 봐도 이게 내가보기에 강포였으면 원래는 안 되는것 같더라 네 도로주행 시험봅니다 긴장됩니다 자동차가지고 뭘 긴장을 하고 그러냐 자동차가지고 보겸 입에 찍사 어서와요 왕꺼죠 다음 무분면회라고 하시는데 무분면회라고 하시는데 운전면회같은거는 책 안봐도 바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기같은거 연습 안해도 되고 세르히오 부스케슨 이게 내가보면 비에이라 3칸 딱 도전할때 생기긴 했잖아요 어느정도 아니 꼭 그런것도 아직도 아니구나 카드안장 도사되는구나 구하리한게 고마워 패키지망빌 빨리 채널 바꿔 내려봐 대박하나 떠 가니라우베스 가니라우베스 형님 시계전문가로서 GM GMAS11 CW7A3 어떤지 해달라고? 봐달라고? 너 이거 뭐 검색했더니 품번 이런거 아니겠지 아 지샤악 지샤악 아무거나 차 그냥 너 그거 찬다고 해서 어떤 여자가 너 한 번 더 글떠볼거 같애? 그런거 아니야 그냥 대충 차 아니 얼굴이 명품 여러분들 근데 얼굴만 잘생기면 그런거 다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진짜 세상물적 모르네 요즘 얼굴 잘생긴다고 되는시대 같냐? 안되요 이거는 콩춘형님을 포함한 우리 2,30대분들 인정하실겁니다 요즘 여러분 얼굴 잘생긴걸로 될거 같습니까? 안되요 요즘 어느 시절인데 무슨 다이어리들 많은거 키느냐? 얼굴하면 잘생겼다 어우 드롭바 가끔하고 드롭바정도 생겨야되 생길거면 안되 저도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도 많이 느끼고 있는거긴하지만 느끼고 있는거긴하지만 확실히 나이 먹었으므로 여자분들이 능력을 많이 보다보는데 와우 메시지지리였네 월비메스 28,100 깔끔하네 타포 이렇게 까는사람이 없긴하더라 집중도 안오고 그냥 막 막 까버리기 얘들아 나 초콜렛 좀만 와우 왜이렇게 많이 나와 형 오늘 좀 잘 나오는데 어 아 왜이렇게 잘나오냐 아 초콜렛 좀만 밀어줘라 얘들아 형 아이고 파론스님 우리 쩜님 야아 못잊어 못잊어 와 마르코일대장 이게 못박이들 클래스거든 보겸이형 줄려고 보겸이형이 초콜렛만 달라고 하기 따르면서 쏘는 클래스 봐 와 요즘 초콜렛 구하기도 힘든데 깔끔해 아 이거 근데 2,3억대로는 안돼요 진짜 8억짜리로 빡 떠줘야됩니다 진짜 5억이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야 타프가 매달 나오는거지 타프는 타프가 매달 나오는거 이게 맨날 나오는 카드가 이거죠 이게 주력카드긴 한데 월베날두라든지 월베포그바 아 이거 나와줘야되요 이게 2,3억짜리로는 수수료 때문에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아 빅보스 중대장님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이럴때 팬가면 내가 그 분 진짜 뭔데 진짜로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아 포금 안될걸래 신규 월베포함아니라 신규 월베포함아니라 신규 월베포함아니라 안떠요? 와 네이마르도 네이마르 요즘 똑같댔다 요즘 네이마르 원래 5억대였는데 왜이러냐 와 진짜 잘나오긴한다 오늘 되게 많이 나온거 아니냐 아우 진짜 여러분들 되게 잘나온거 같아요 와 또 떴어 메이바르랑 아니 와 유병 유병철이라네 유상철 깔끔하구요 아 좋아요 아 대박 쳐야된다 이거 우정보다 비에이라하고 최소 유정이 5강정도 가져야돼 음 그래 강나와 오늘 보람캐도 있어 아 그래 팬갑했어 난 이미 그때 500개로 했어 여캠은 서윤아 이민성이 또 민성이형 어디 지금 뭐 어디 감독님 하시나 아빠의 물봉딸님 옷 보세요 여러분들 아 여캠은 서윤 또 100개 띵허와 아이고 여캠은 서윤 인정합니다 서윤님 말고 애지님도 이쁘더라 어 사두리 와 막지성 왜 이런게 나와져 나도 먹고사는거에요 아 근데 아 근데 확실한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번달 패키지가 좀 이상한게 뭔지 아냐 진짜 이상한게 뭔지 아냐 아니 이게 쩌리카드 있죠 06 06 06 30 그게 3장씩 주는거 있죠 그게 사기야 아 진짜 그 카드가 미쳤어 최소 5천이상 떠버리니까 내가 보기에는 2천이요 이런거보다 훨씬 좋은거 같아요 진짜로 아니 타프 진짜 타프로 따지면은 진짜 월배 진짜 상위권 아니면은 아니 공격이 개상인거 같아 진짜 거의 거의 메인카드 좀 되는거 같더라고 이건 깔필이 없고 야 기원아 나 근데 아 이게 빨리빨리 되게 진행을 하는데 아니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비에이라 저번에 터져가지고 나 이제 오늘 분노의 그냥 오늘은 분노의 피파방송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피파 만약에 비에이라 또 터진다 방종각 진짜 방종각 진짜 방종각 와 원효대교각 아 어차피 이런걸로 재물쓰면 되겠다 1카짜리 많으니까 그죠 제일 많은게 뭐냐 에이콘 오늘 존나 많네 아 이거 비에이라 안 뜨면 나 진짜 울어버릴지도 몰라 진짜 나 진짜 오늘 방종각이야 비에이라 안 뜨면은 어 터졌다 아 아 11인데 이카가 100억이야 300만원 1일도 무서워 원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가 1일이 개잘 터져요 비싸 카드일수록 많이 터져요 원래가 원래가 특히나 많이 터져 900만원이야 뜨면 미친 카드야 비에이러가 형관이 안녕 말이 안 돼 존나 알반네 아 미친 유정이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니까 아 여러분들 이게 현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이게 미친게임이라니까요 월벨 원래는 졸라 실패하고 졸라 터져요 진짜 어? 비에러가기라구요? 저 맞아요? 이거하고 유정이랑 이제 잠깐만 아 제가 안붙어져 아무튼 라가 진짜라 아 아 시발 뜨거지 시발 안뜯어 개꿍잼 이거 아 이거 X됐다 이거 시발 야 나 어떻게 하냐 아 화면 안보였지 이거 분명히 붙고 안될텐데 아 야 어떻게하지 이거 붙고 안될텐데 아 이거 원래가 붙고가 안돼 아 아 이거 원래가 붙고가 안돼 붙고라도 좀 시켜주지 아 비에랄 어떻게 돈주고 사야 매물도 없어요 돌아버리겠구만 죄송하고 개소리하고 있어 아 아 모르겠네 아 최대한 더 아껴야겠다 이거 이거 아마 유정이 지르고나서 남은 돈으로 비에랄 1카라도 붙고 해야겠다 아 식은땀난다 나 진짜 근데 나 지금 식은땀나 지금 미친게임이야 이거 일렘 붙이고 아니 근데 이 일도 X나 성공 안돼요 진짜 아 이거 붙이고 나도 놔둘줄 알았어 이거는 아이 미친새낀가 아이 새낀가 졸았나 졸았나 미친유적인새낌 졸았나 진짜 아 무리하지 말자 우회 아 이럴때일수록 우회를 해야돼 상대는 넥슨이다 오케이 3칸 띄고 빠진다 알았냐 애들 알았냐 3칸 띄우고 빠진다 3칸 띄우고 빠진다 우회해야된다 이럴때일수록 이럴때일수록 멍청하게 진짜로 계속 가면 뒤진다 진짜 아 아 당연히 손해져 월드 비에이라 굴리트 외환 이게 외환까지 해가지고 제일 비싼 카드 3개잖아요 이걸로 해가지고 3칸씩만 맞춰놓으면은 구단까지 3개만 해도 900억이 넘는단 말이야 900억이에요 아시죠 그걸로 3개만 박아둬도 일단 구단 되고 어느정도 그 다음에 원래 약간 20억대 10억대 그리고 어 그냥 한자릿수 이런거는 그냥 진짜로 돈 때려받으면 그러니까 띄우면 하단 말이야 근데 굴리트라든지 외환 같은거는 웬만큼 후달려서 못해요 진짜 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원래 원래 피부라든지 하지 이정도까지 내가 손 내볼 만한데 굴리트 같은거 여러분들 웬만한 여러분들 굴리트 워커 지른다고 생각해봐라 그 바지에 피똥 지내요 진짜 4칸까지 성공했는데 그 실패해봐 바지 피똥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저귀 차고해야돼요 진짜로 링겔꼬꼬해야 된다니까 진짜 아 그거면 웬만한 보통 힘들어요 그 하나에 천 이삼천하는거여가지고 강폭 쓰자 이거 아 하 하 하 하 아 아 참베인을 정신차려 참베인이 또 또 4 3 3이 붙이자고 또 참베인 또 또 또 또 위빵은 짜또 위빵정을 정신 안차려 저러니까 저러니까 정신 못차리고 어? 맨날씨 치고 빠질때로 해놔야지 정신 안차리고 미치게끄만 지금 돌아버리게끄만 이상한소리하고 한참 빠졌네 정신차야 이 새끼야 아 진짜 안된다 몰라 진짜 이건 떴다 그렇지 너무 길 이걸? 은칸을? 와 은칸 비싸네 50억이대네 와 비싸다 아 너라도 부탁한다 유정아 너밖에 없다 야 아 왜이렇게 짧냐 씨발 이거 아 존나 야반데 아 존나 야반데 와 야 아 기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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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해라 복권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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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